고맙습니다. 저는 프레인과 1v1의 가렌입니다. 그 선택이 어디서 왔어요? 가렌 vs 가렌 미러전이 어떻게 결정된 건지 말씀해주세요. 원래는 1D 챔프를 하려다가 차라리 퍼니 챔프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합의 봐가지고 가렌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. 처음에는 ADC vs ADC 미러맨을 했었죠. 하지만, 그 후에 가렌을 했었죠. 그리고, 그 후에 가렌을 했었죠.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챔피언인가요? 아니면 그 미임을 원했었죠? 가렌이 그냥 나온 건지, 혹시나 원래 즐기던 챔피언인지, 재미용 짤을 만들기 위한 챔피언인 건지 말씀해주세요. 일단, 서로 재미있는 피계라고 생각했고, 레클레스 선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, 몇 년간 안 쓰던 챔피언이어서 더 재미있겠구나 해서 클래식한 챔피언으로 했던 것 같아요. 우리 모두가 가렌이 굉장히 재미있는 챔피언인 것 같아요. 그리고, 우리 모두가 가렌이 몇 년을 했었죠. 우리 모두가 가렌이 몇 년을 했었죠. 클래식으로 돌아올게 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. 팬들이 사랑했었고, 그들이 많이 즐거웠었고, 그들이 많이 즐거웠었고, 그들이 많이 즐거웠었고, 그들이 많이 즐거웠었고, 오늘의 올스타드 경험이 어떻게 되었죠? 일단, 오늘 1대1은 되게 재미있게 경기하신 것 같고, 팬들도 많이 즐거웠었는데, 지금까지 프레이선스 올스타전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, 어떤 경험을 했는지 말씀해주세요. 아, 뭐 되게 즐기고 있고요. 일단 오늘 1대1 가렌 매치에서 이겨서 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올스타드 경험을 많이 즐거웠고, 오늘의 1v1 가렌 매치에서, 제 경험이 훨씬 더 좋았죠. 좋은 것 같아요. 내일 우지 선수랑 1대1에 붙게 될텐데, 혹시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있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? 아마 우지 선수는 약간 좀 펀니한 것보다는, 되게 약간 정통파 1위를 또 노리는 친구일 것 같아서, 그냥 뭐 저도 열심히 해서, 그냥 1대1 챔프로 이렇게 대결할 것 같아요. I think Woozy will be rather go for a more serious matchup, and he'll aim for the championship. So I don't think we're gonna have a funny champion matchup. So I think we're gonna do a classic ADC vs ADC matchup. Perfect. Well, thank you so much for this interview, and I wish you the best of luck tomorrow. We're gonna toss it over to our friends at the desk. 안녕. You